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원기 107년 출가서원식이 12월 9일 중앙총부 방백령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27명의 신규 전무 출신들은 대종사님의 전법사도로 새 출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12월 9일 중앙총부 반백령 기념관에서 거행된 출가서원식에서는 교화직 25명, 전문직 1명, 기간제 전무 출신 1명 등 교단의 새 일꾼으로 나선 27명의 전무 출신이 전무 출신의 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법신불전에 엄숙히 다짐했습니다. 출가서원을 올리게 된 신규 전무 출신들은 새하얀 법복을 입고 원불교대학원대학교부터 출가서원식을 향한 행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영모전과 소태산대종사성탑, 정산종사성탑, 대산종사성탑에 차례로 참배한 후 반백령 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어 전산종법사님께 법락과 원불교 전설을 수여받고 전무 출신으로서 서원을 진리와 스승과 동지들 앞에 다짐하는 서원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날 신규 전무 출신을 대표해 류현성 교무와 한영훈 교무가 수학기간을 마치고 현장에 나서는 마음가짐을 전했습니다. 먼저 류현성 교무는 모든 선진의 뒤를 따라 소태산대종사의 일대경륜 재생의세를 실현하기로 다짐한다는 각오를 전했고 한영훈 교무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닌 더 큰 시작임을 알고 늘 서원 반조를 하며 참된 전무 출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산종법사님은 신규 전무 출신들에게 우리 공보와 사업의 방향이 모두 전무 출신 네 글자에 담겨 있다며 더 상세하게 전무 출신에도 12조무까지 밝혀주신 것은 모두 그 일 그 일에 힘과 마음을 다하란 뜻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학위수여식은 출가서원식에 앞서 오전 10시에 진행됐습니다. 학위수여식에 참여한 예비교무들은 학위증서를 전달받으며 이 자리에 서기까지 교육과 지도에 힘써주신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전도현 원불교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원불교가 현재 교화 정체가 보이더라도 이 교법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맞춘 주세불의 교법임을 잊지 말자며 주세불 교법의 교화자로서 당첨하다 주인이 되어 살아가길 당부한다고 훈사했습니다. 지구의 환경위기를 맞아 교정원 공익복지부가 지구살리기 운동 절약절제 캠페인 기호행동 결의대회를 열어 비상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12월 10일 중앙총부 법원관에서 열린 기호행동 결의대회는 그동안 교단적으로 실행했던 환경실천운동을 더 알리고 권장하며 지속적인 환경실천운동이 되도록 제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나상우 교정원장을 비롯해 원불교 탄소중립기호행동 참가자 일동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들을 배은한 결과 환경문제는 큰 이슈로 부각됐으며 자연의 기본적인 생태계가 무너지면 자연환경 전체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어 지구살림을 실현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며 탈핵과 원불교 아리백 운동을 진행하고 전 교도가 함께 지구살리기 유념운동을 확산하겠다는 4가지 실천 방향을 선언했습니다. 교도들의 환경운동 참여 유도를 위해 13개 교구를 통한 환경운동 교육을 운영하는 등 실무를 담당한 공익복지부 이혜진 교문은 11월부터 지금까지 각 교구를 통해 탄소중립이 무엇인지, 왜 세계의 흐름이 탄소중립으로 그 심각성을 말하는지 등을 비대면 강의로 교육했다면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으며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교육이었다고 그동안의 절절 캠페인 활동에 대해 부연했습니다. 2부로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창의적 환경실천 운동을 이끌어가고자 진행해왔던 케이애코 아이디어톤 공모전 경과발표와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대상은 쓰레기 분리배출을 올바르고 효과적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실천한 구의교당 학생회 내셔널 구의그래픽팀에게 돌아갔는데요. 이 팀은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분리배출 방법을 제시한 것은 물론 홍보 영상과 포스터 제작, 분리배출 실천 등을 주차별로 실행해 왔습니다. 또한 결의 대회와 함께 진행했던 탄소중립환경세미나에서는 송도교당 송원근 교무가 탄소중립을 위한 원불교 실천사항을 주제로 발표해 나서 에너지 대안활동 등을 설명하고 원불교 실천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종교인연대와 한국생명운동연대가 12월 6일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자살대책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대선 교무가 상임대표로 있는 한국종교인연대와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김대남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수원 세모녀, 신촌 두모녀, 인천 10대 형제 사망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후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더 이상 소중한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살 예방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실로 대폭 상향해 대통령실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남 유일의 NGO단체인 삼동인터내셔널이 12월 8일 후원인의 밤을 열고 후원 불사를 아끼지 않았던 인연들을 초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삼동인터내셔널은 이번 후원 행사를 통해 그동안 삼동인터내셔널의 행적과 역사를 보고하고 각 사업에 후원해 준 이들을 위해 축하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김도영 삼동인터내셔널 이사장은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여러 나라에 지역 개발 사업과 의료 지원 사업을 병행해 왔으며 문화 교류 사업과 캠페인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 교류 사업은 원불교 세계화의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어 삼동인터내셔널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NGO 단체가 됐고 이제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세 세계로 활기차게 뻗어가는 NGO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것이 소태산의 경륜을 크게 확장시키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후원인의 밤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축사를 전했고 저녁 만찬과 함께 이다은 명창이 지도하는 익산 어린이 판소리합창단의 공연과 익산 국악원 황진희 무용단의 북춤, 익산 색스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 어울려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삼동인터내셔널은 14년간 해외 사업에 지원금을 투자해 왔으며 특히 네팔과 라오스,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등 12개국의 총 65억 2천만 원을 교육기관 설립에 투자해 학교 지원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우물 파기와 어린이 치료 사업 등을 펼쳐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2 원불교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에 선정됐던 동기매교당의 신앙송 마음공부가 원기 107년 활동을 갈무리하는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저녁 동기매교당 대각전에서 열린 신앙송 마음공부 시 마음에 담다 발표회에는 올 한 해 동안 시를 매개로 소통하며 마음공부의 장을 펼쳐온 제가 출가교도들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경덕 경남교고장은 마음공부가 문화와 신앙송으로 아름답게 표현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며 신앙송 마음공부가 더 많이 확산되고 꾸준히 역사를 만들어가서 대종사님의 교법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총 3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1부,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에서는 김용택 시인의 참 좋은 당신, 윤보영 시인의 아버지와 커피 등의 다양한 시를 낭송했고 2부, 즐거운 신앙송 시간에는 시읽은 문화선양대회, 김해가야 영상문화축제 등 한 해 동안 참여한 신앙송 마음공부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3부, 모두가 은혜입니다 시간에는 김춘수, 나태주, 박인환 시인 등의 다양한 작품을 낭송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을 시의 정서로 물들였습니다. 특히 시극, 논계, 호걸, 양반춤, 하모니카 연주 등의 특별공연은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발표회를 지켜본 문화사회부 강다정 교문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동기매교당 남근옥 교무는 신앙송 마음공부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원기 108년에는 여러 교당을 대상으로 성가가사 낭송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수업 방법과 시극 연출 등의 교육과정을 거쳐 원기 108년 대각 개교절에 성가가사 낭송 대회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타원 장경진 원로교무가 삶의 교화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낸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12월 7일 열린 출판기념회는 한평생 교화자로 살아온 장경진 원로교무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의 회고록 심신상면 은혜로운 삶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장 원로교무에게 회고록 발행을 권유했던 김일상 원로교무는 교단의 이런 현상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팔주에 관한 법문이나 책은 많지만 교단 100년 동안 여자 교무님들의 교화 이야기를 담은 책은 많지 않다면서 초기 교단 역사의 한 면이랄 지난 날의 열정적인 교화 이야기를 사멸시키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 후진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힘써주시길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숨어 조용히 살아가려 했는데 김 원로교무의 말씀에 고민이 컸다는 장 원로교무는 때로는 온천지에 내놓기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단밀의 후진들이라는 용어가 가슴에 꽂혔다면서 다행히 드문드문 일기를 써왔고 새록새록 그리운 이들과 교화의 사연들이 환하게 떠올랐다고 지필까지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장 원로교무의 회고로 심심상면 은혜로운 삶은 두 권으로 편했는데요. 1관에서는 원불교의 인연을 시작으로 출가의 과정 및 대구교당과 부산교당에서의 교역생활을 서술했고 신천교당과 태백교당, 수원교당, 뉴욕교당의 교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관에서는 화곡교당에서의 인연들과 공부교화의 사례들을 시작으로 경남교구와 마산교당에서의 교역생활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모와 감각감상의 글을 수록했으며 중앙여자원로수도원에서의 생활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기쁠 때 음악을 찾습니다. 또 슬플 때도 음악을 찾곤 하죠. 어디 그뿐일까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네고 싶을 때, 또 힘을 얻고 싶을 때도 음악은 그 역할들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벌써부터 스튜디오 안이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로 좀 가득 채워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싱어송라이터 이대일 교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일이라는 이름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안암교당 청년 이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뭔가 훈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싱어송라이터라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현재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실용음악과에서 보컬을 전공하고 이제 지금까지 싱글 앨범, 여러 피처링 앨범도 발매를 하고 이제 또 현재는 음악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가수시네요. 이미 많은 앨범들도 발매를 했고 또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새 앨범은 언제쯤 만날 수 있나요? 새 앨범은 이제 내년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계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곡 정도 수록을 목표로 해서 EP 앨범을 계획하고 있어요. 네, 어떤 스타일의 곡들을 좀 구성할 생각이세요? 이제 주제는 내가 음악을 하던 내가 사랑을 하던 방법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양한 어떤 장르의 구성은 아닐 테지만 이제 각각 특색을 가진 곡들로 채워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게끔 저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보여줄 수 있게 따뜻한 분위기의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왠지 계절에 맞춰서 좀 빨리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계절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처음에 했던 싱글 앨범의 스타일과 이번에 새로 작업할 이 앨범 내가 음악을 하던 사랑을 하던 방법이라는 주제 느낌과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성장을 하는 만큼 음악적으로도 바뀐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아도 음악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처음에 소개하셨을 때 채널 음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에 어떤 또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계신지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주로 저의 커버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데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채널이라서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가요나 팝송 가리지 않고 또 다양한 장르의 노래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보통 음악 채널로 올리면 커버 영상들을 많이 올리던데 처음에 딱 올릴 영상을 고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올리셨나요?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저한테 좀 어울릴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기타 연주를 할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이 틀었을 때 잘 찾아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첫 번째 영상은 반응이 좀 좋았나요? 이제 첫 번째 영상뿐 아니라 이제 아직 발전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반응이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매거지노 방영 이후에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우리 또 교도님 찾아서 커버 영상 보러 놀러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데일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데일이 법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음악 활동을 법명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석창이라는 송명으로 활동도 하고 앨범도 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전부터 데일이라는 이름이 활동명으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좀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원불교 공부가 깊어지면서 세상을 위한 음악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법명으로 활동을 해야겠다 하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앨범은 데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또 그대로 담겨서 이렇게 큰 수상을 또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2022 원불교 콘텐츠 공모전 창작성가 부분에서 무료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떤 곡인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곡의 제목은 함께 라는 은혜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제 제가 교당을 다니면서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고 내가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감상 또 대종사님이 닦아주신 길 함께라면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네. 그런데 이 수상곡을 들으신 분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다른 성가들에 비해서 참 밝다. 좀 밝은 기운이 많이 느껴진다. 좀 밝은 기운이 많이 느껴진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성가들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서정적이고 클래식 가곡 형태의 그런 곡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형식에서 좀 벗어나서 젊은 연령대나 아니면 원불교 교도가 아니더라도 따라 부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런 대중가요 같은 곡을 만들고 싶어서 밝은 스타일의 곡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좀 주고 싶으셨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감상을 가사에 담았고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얻은 깨달음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내가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여태까지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또 함께 수행을 하면서 내 한 몸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의 인연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감상을 느꼈었고 또 나 역시도 그런 인연들에게 은혜로서 하나로 이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메시지가 잘 나온 것 같나요? 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내가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라는 워딩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우리 함께 라는 은혜라는 대상 수상곡을 한 번쯤 정말 밝은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지금 저희가 음악도 준비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직접 악기를 가지고 나오신 것도 아니라서 굉장히 원래 싱어송라이터 가수분들에게는 굉장히 신뢰되는 요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한 소절 정도만 좀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지 가능하실까요? 네, 물 한 모금 드시고 물 한 모금 먹고 네, 그래도 대상 수상곡이니까 얼마나 또 서정적인 느낌의 가사와 더불어서 이 메시지를 좀 잘 담고 있는지 아무래도 이대일 교도님의 스타일이 좀 그대로 잘 묻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곡입니다. 청중이 저밖에 없어서 저밖에 박수를 못 보내드리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다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영상을 보시면서 박수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끄럽네요. 지금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겠습니다. 충분히 그 느낌이 그대로 좀 와닿는 것 같고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성가를 참 많이 들었는데 특히나 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들 좋아할 것 같은 또 성가 스타일로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대상답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외에도 다른 창작 성가도 혹시 작업을 하시나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또 여유가 생기면 이번 곡과는 또 다른 느낌의 창작 성가나 아니면 기존 성가에서 좀 다른 트렌드의 편곡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일반 우리가 대중가요라고 불리는 음악을 만들 때와 성가를 만들 때 좀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크게 다른 점을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는 이유가 노래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과 가까워야 되는데 성가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하다 보면 오히려 괴리감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들으면 똑같은 다 음악이기 때문에 굳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해서 오히려 굳이 구분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데 항상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꼭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음악을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되시는 건지 원래 이렇게 음악을 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합창부 담당 선생님이 셨어서 이제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 노래를 한 번씩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번 눈에 띈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어린 저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악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서 나에게도 좀 재능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하겠지만 그때 저 개인적인 어렸던 생각이기 때문에 음악을 진로로 삼고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는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 걸 느껴서 좌절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이미 음악이 너무 좋아져 있었던 터라서 포기보다는 노력을 택해가지고 지금까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도님 본인 스스로는 재능보다는 노력파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고난도 조금 있었다고 하시지만 쭉 음악을 해오고 있는 지금 돌아왔을 때 결국 내가 이렇게 음악을 하니까 참 행복하구나 라고 느꼈던 시점이 한 때를 꼽자면 언제를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때보다는 아무래도 직접 곡을 쓰고 노래를 할 때도 물론 좋지만 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제 음악에 감동하고 행복해할 때 저도 덩달아서 음악을 하길 참 잘했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특히나 이번 성가 수상 후에는 또 더 좋은 평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또 행복한 감을 또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시점으로 보면 그 때로 아 네네. 또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너무 좋더라 감동받았다 하는 얘기들 많이 들었어서 그때 참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싱어송 라이터로서 느끼는 이 행복감이 원불교 교도로서 느꼈을 때 감정하고 어떻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을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대답하고 비슷하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원불교 교당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던 것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런 제가 행동이나 말로써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고 또 교화될 때 그때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원불교 교도로서 마음 공부도 많이 하실 거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음악적으로도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나요? 평상시에 종교인으로서 특히 이제 원불교 교도로서 본인이 활동을 하는 것들이 음악적인 작업을 할 때도 역으로 또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원불교에서 수행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온전해지다 보니까 또 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영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캐치함에 있어서 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혼자서만 느끼고 계신 게 아니라 같이 또 나누고 있다고 들었는데 안암교당 교화단 중앙과 문화부 또 수석 차장을 또 역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올해 이제 원기 107년 동안 안암교당에서 중앙과 문화부 수석 차장을 맡아서 청년의 교화와 교당의 공연 관련 분화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108년 교화단과 사업부가 새로 편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과분하게도 단장과 청년의 부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동시에 겸직인가요? 네. 내년에는 더 멋지게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올해 활동하시면서 조금 성과가 나왔던 이벤트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번에 이제 사업부 활동을 하면서 안암교당에서 안암밴드라는 밴드를 이제 새롭게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원불교의 새로운 문화 활동에 기여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 참여하시면서 공연도 다니셨나요? 그렇죠. 네. 어떤 곳들을 다니셨나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얼마 되지 않은 밴드다 보니까 외부로는 많이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서울격구 청년연합법회 또 전국 교리실청 강연대회에서 이제 공연을 또 받게 돼서 네. 또 재밌게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활동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내년에는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더 많은 활동을 또 하시리라 믿습니다. 실제 또 음악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교화 활동에 있어서 이 음악적인 걸로 또 많은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 청년교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당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느껴요. 아무래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교당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성가 반주나 성가 지도, 노래 공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공심을 내면은 교당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 일인 것 같고 또 교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공연들을 이제 청년들과 같이 하면서 교당에 대한 주인의식을 또 기를 수 있는 것 같고 교당 행사들이 있을 때 공연을 더함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고향시킴으로써 이제 그런 음악만이 주는 힘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은 청년교화 활동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교회만 생각을 해봐도 성가 반주자라든지 아니면 지위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 교당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각 교당별로 음악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나 봐요. 제가 접한 곳에서는 음악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었고 특히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되게 드물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만약에 성가 반주라든지 성가 지도나 공연 준비라든지 좀 음악으로 같이 좀 공심을 좀 내고 싶다 한다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사업부에서 섭외를 하거나 이제 찾아가서 이제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직접 이렇게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모두 함께 좀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이 주는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안함 밴드가 혹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두 개 교당이 합쳐진 안 밴드라는 소식도 들었었거든요. 이거랑 다른 건가요? 이제 원래 안함 밴드가 먼저 결성이 되고 이제 저희 안함 밴드에는 드럼 파트가 있지 않았어요. 그 파트를 이제 도남교당 교무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면서 이제 안함 밴드와 도남 밴드를 합친 더블함 밴드를 만들어서 행사를 다닌 적도 있습니다. 안함과 도남이 만나서 이제 더블함 밴드로 약간의 콜라보가 됐네요. 맞습니다. 서로서로 이제 없는 역할들을 좀 해주면서 같이 했을 때 조금 시너지가 많이 나던가요? 물론이죠. 이제 아무래도 밴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드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드럼을 이제 도남교당 교무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면서 이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풍성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더블함 밴드는 계속해서 활동을 좀 이어가나요?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이제 도남교당 박성근 교무님께서 도남교당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질문인데 아마 가장 또 기본되는 거라 또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싱어송라이터 2대1이라는 사람에게 음악이란 어떤 의미일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이 질문은 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저는 아직 저에게 있어서 음악이란 것을 어떠한 한 단어로 뭔가 정의 내리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이 질문을 내년 한 해 의두로 한번 사와보면 어떨까 생각도 드네요. 한 단어로 오히려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표현하기까지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직 그런 것 같습니다. 꼭 뭐 단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를 담으면 되는데 그 의미를 조금 더 제대로 찾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항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되는 질문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씩 저희 갑자기 방송이란 이런 걸 물어보면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이기에 우리 교도님께는 또 내년 한 해 내내 고민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022년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또 훌쩍 가버렸는데요. 올 한 해를 쭉 돌아와봤을 때 어떤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기억에 남는 일은 이제 아무래도 창작성과 수상 발표가 났을 때가 아닐까 싶네요. 그때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시나요? 너무 기뻐가지고 안함교당 교무님과 청년의 활동 같이 하는 도반들한테 연락을 돌렸던 기억이 있네요. 네 혹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이거는 꼭 한 번 하고 해를 넘기고 싶다 하는 일이 있으실까요?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뭔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7년도 마지막 날은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거를 제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꼭 해야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크게 무언가에 딱 의미 부여를 회귀라 시키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생각을 조금 좁히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음악으로서 많은 것들을 좀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새해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새로운 앨범 준비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드리고 싶거나 또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 직접 보시고 이야기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제 또 이렇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원흥 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저를 다시금 돌아보고 저의 서원을 다시 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풍류로서 세상을 제도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 2대1이 되도록 서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노래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우리들의 할 일은 그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부르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야지 또 우리 교도님과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이 또 더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선순환이 돼서 또 좋은 음악들을 많이 향유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올해 대상을 받은 창작성과는 또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흥얼거려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원부교 콘텐츠 공모전 창작성과 부문 대상 수상자죠. 우리 싱어송라이터 이대열 교도와 함께한 매거전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회 원불교 제주교구 원음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2월 18일 제주교구청에서 열립니다. 원음합창단 교도, 원음합창단 출가 교무들의 무대뿐 아니라 구악단 가양, 소프라노 이채영 씨의 특별 무대도 준비돼 있습니다. 어린이법회책 하늘사람이 월간 교재로 제공됩니다. 마음산책, 정전탐구생활, 대종경동화 등 주차별로 다양한 내용들을 만날 수 있으며 사축이제 특별판 교재도 추가로 제작됐습니다. 어린이법회책 신청은 청소년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불교 청년회에서는 청년교도들의 삶에 응원과 격려를 전할 책 은혜로운 결혼생활, 은혜 가득한 태교노트를 출간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혹은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교도 그리고 그 곁에서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원기 108년 온라인 삼바제 해맞이 기도가 원기 1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월 15일마다 일출 시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방송됩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연관국제마음훈련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삼동 배내 청소년 수련원에서 함께하는 어린이 겨울훈련 상골학교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예비 초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훈련은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은 12월 26일까지입니다. 연관국제마음훈련원 제4회 동선이 2023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김해봉 교령의 사은 강의, 이경열 원장의 견성 5단계 공부, 영산성지 술래, 삼박제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 많으신데요. 많이 웃고 더불어 감사하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또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더 많이 웃고 감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